안녕하세요, 저희는 다, 서, 불, 키도, 입니다. 그 시절 우리가 불기둥처럼 뜨거운 게 좋아했던 오빠들, 두 오빠들의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꽃이 와! 타오르게 해드리겠습니다. 화끈하게 즐기시고요.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. 하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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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고득 참자들만 모인다구나. 최강팀이구나, 최강팀. 잘 됐어. dominance. 누네. 송! conservative하면 한번 먼저 guerre. 나도 사랑하래 나도 사랑하래 모두 사랑하래 나도 사랑하래 으! 화이팅! 가자! 너의 뜨거운 마연을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빛에라도 살며시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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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맘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가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 없이 가 있다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여러분 다 같이 즐길 수 빛데이 셔츠야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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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석만사 둥글둥글 호박같은 슬성 돌보돌아 점점 쉬고 슬슬 저 마을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너를 위해 물 Dash 이 interviewing 오늘 훌륭맹구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.